울산 아이씨 여기도 사고 났네 잡범이네 잡범 T타이어가 다 날라가 버렸네 어제 그저께요 전라도 쪽까지 왔는데 눈이요 어마무시하게 오더라구요 말도 못하게 많이 왔어요 상당했죠 무릎까지 진짜 임실인가 거기는 50cm 왔다 오구요 지나가는데 도로에 쌓인던만 무릎까지 오더라구요 무릎까지 쌓인게 30cm 이상 쌓였더라구요 근데 오후 되니까 싹 넣어주죠 오늘도 날씨가 영하 14돈가 서울 오는데 사무실 온도가 14돈가 15돈가 됐던데 엄청나게 추웠죠 엄청나게 추웠죠 여기 고향 일산쪽이 오니까요 엄청나네요 아파트도 어마무시하구만 고향 아이씨 있잖아요 양주쪽으로는 고향 아이씨 옆인데 저 많은 아파트들 주인이 있잖아요 아이씨 칸칸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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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고향 아이씨 아이씨 stock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